당뇨인들은 간식을 먹으면 혈당이 쉽게 높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안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이 심심하고 간식을 먹으면 맛있고 기분도 좋아져서 쉽게 끊지를 못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당뇨인들을 위해서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는 간식을 몇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만 쏙쏙 골라 알려드리는 메이크프렌즈입니다. 대한 당뇨병학회 연구지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의 7명 중에 한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당뇨병은 어떤 질환보다도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이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특히 철저한 식생활관리는 당뇨를 악화시키는 비만하고 혈당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관리를 해야 되죠. 에이 그래도 간식은 조금만 먹는건데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때문에 혈당이 갑자기 튀고 그래서 약도 못 끊고 그러는 겁니다. 간식이 사소해 보여도 혈당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요. 간식을 많이 먹으면 내장지방이 쌓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당뇨는 물론 코혈압, 대사증후군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여기에서 내장지방이란 뱃속 깊숙한 장기 사이에 끼어있는 지방을 말하는데요. 이게 많아지면 염증성 물질이 만들어져 전신으로 퍼지고 체내 염증이 생기면서 심혈질환 및 암까지 생길 수 있는 것이니 아주 위험하죠. 아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간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평생 간식을 못 먹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메이크프렌즈가 당뇨병 환자도 비교적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는 간식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대하는 빵, 과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망은 하지 마시고요. 들어오세요. 생각보다 먹을만합니다. 첫 번째, 옥근 콩입니다. 어 선생님 저는 콩은 좀 안 좋아하는데요. 맛도 없고 콩 비린내도 별로고요. 들어보시면 그 효능에 반해서 당장 드시고 싶으실 겁니다. 검은 콩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민이 풍부합니다. 또한 콩에는 고급 단백질이 풍부해서 꼭 드셔야 되는 음식입니다. 게다가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한데요. 불포화 지방산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며 감지 풍비를 촉진해줘서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검은 콩을 드시면요. 우리 몸에서 근 손실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고 포만감도 주며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어서 당뇨인들이 챙겨서 먹기에 좋은 식품입니다. 이런 검은 콩을 볶아서 간식처럼 드시면 되는데요. 묶은 콩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식용유나 버터라든지 팝콘을 만드는 것처럼 소금을 따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 선생님 팝콘이 당뇨에 좋다고 하던데 먹어도 되나요? 아주 땡입니다. 팝콘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해외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뇨에 좋다고는 하는데 그 이유는 단백질과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팝콘을 만들기 위해서는 버터가 다량 들어가고요. 또한 소금을 많이 넣게 되죠. 그러니 한 번 먹게 되면 계속 먹게 되는데 팝콘을 만들면서 들어가는 버터와 소금 같은 것들은 당뇨인들에게 아주 안 좋으니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바나나입니다. 선생님 바나나는 달아서 먹으면 혈당 올린다고 알고 있는데요. 바나나는요 마그네심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또한 트리프토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당뇨인들의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단맛이라는 게요. 건강한 맛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탄산음료, 사탕, 초콜릿 같은 단맛은요 칼로리가 높고 당 수치를 급격하게 오르게 만들지만 바나나는 그러지 않아요. 에너지를 줄 뿐만 아니라 섬유질과 카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포만감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간식입니다. 당뇨인들이 드시면 좋은 바나나는 반점이 없고 꼭지가 약간 초록빛이 도는 싱싱한 바나나를 하나 정도는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바나나는 저항 전분이 있는데 그래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너무 익어서 거뭇하거나 갈변된 바나나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섭취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마입니다. 선생님 마는 어떻게 먹을지 모르겠어요. 생으로 먹으려니 안 내키네요. 걱정 마세요. 쉽고 맛있게 먹는 방법 준비했어요. 마의 별명은 산속의 장어랍니다. 그만큼 자양강장에도 뛰어난 식품이고요. 마이는 소화를 돕는 아밀라아제와 미신이라는 성분이 있어 속쓰림과 위경련 완화에도 아주 좋습니다. 따라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말을 꾸준히 섭취하면 속이 편안해지며 영양분 섭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마이 디아스타아제라는 성분은 최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돕기 때문에 당뇨인들에게 더욱 좋죠. 하지만 마이 묘신이라는 성분이 몸에 안 맞는 분들도 계시니 우선 최소량만 섭취해서 본인에게 맞는지 평가를 해보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먹었을 때 괜찮다면 조금씩 양을 증량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식으로 드실 때는 생마를 드시면 좋은데요. 생으로 드시면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그러시죠. 그렇다면 우유 200에서 250ml와 100에서 130g을 함께 넣고 갈아 드시면 꿀떡꿀떡 넘기기 쉬운 맛 우유가 되니 쉽고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어? 선생님 혹시 꿀도 좀 넣으면 안될까요? 꿀은 넣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꿀도 같이 넣으면 맛있고 건강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갈아서 드시는데요. 마와 꿀을 같이 먹으면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는 탄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위에 정말 좋아요. 근데 꿀에 있는 철과 만나면 탄인철이 되는데 탄인철은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성질이 있어서 마의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꼭 꿀은 빼주세요. 네 번째,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칼슘과 단백질의 아연과 비타민, 귀의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완벽한 식품인데요. 짧은 시간 안에 에너지를 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식으로 추천드립니다. 또한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아서 두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촉진하여서 스트레스와 피로 해소에도 좋은데요. 그릭 요거트가 좋은 이유는요. 단백질 함량도 높아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그릭 요거트가 포함된 구단백 식단을 섭취한 그룹은 저단백 식단을 섭취한 그룹보다 체중과 지방이 감소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또 영양학 전문 학술지에 실렸던 연구에서는 요거트를 매일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혈당 조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먹는 게 좋겠죠. 이런 끓임 요거트를 고를 때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설탕이 들어있지 않아야 하고요. 사과나 배, 포도 등의 과일과 함께 곁들여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 초콜릿입니다. 선생님 단거는 먹으면 안 될 텐데 저 이제 초콜릿 매일 먹어도 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초콜릿은 다크 초콜릿입니다. 표정이 일그러지신 것 같은데요. 일단 들어보세요. 쌉싸름한 맛이 매력적인 다크 초콜릿은 적당히 먹으면 달콤함을 만족시켜주는 건강한 간식이 될 수 있는데요. 다크 초콜릿은 탄수화물 함량이 낮고 식물성 화합물의 일종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다크 초콜릿을 식전에 드시면 식욕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폭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카카오 함량이 적어도 70% 이상인 것으로 선택하셔야 하고 한 번에 약 28g 이상은 드시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달걀입니다. 선생님 계란은 콜레스테롤 높으면 먹으면 안 된다던데요?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루에 5살 10알 이렇게 드시면요. 달걀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저렴하게 섭취할 수 있는 완전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삶은 달걀은 단백질을 보충해주고 소화 흡수 과정에서 포도당이 서서히 공급되어 혈당이 일정 수준으로 오랫동안 잘 유지되도록 도와주죠. 하루에 삶은 달걀 한 두 배는 생활에 활력이 되어주는데요. 만약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하더라도 삶은 달걀 한 두 개 정도는 무리가 없으니 안심하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혈당 낮추는 간식으로 드시면 좋은 6가지의 음식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특히나 당뇨 환자분들은 간식 드시는 것에 크게 신경 쓰시기를 권고드리고요. 무분별하게 드시는 간식은 당뇨에 치명적인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